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충분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덕분에 한국은 현대적인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도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핵잠수함 개발의 자수적인 능력은 한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했던 때에 이어 또다시 방위비 문제와 미군 철수를 거론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한 진짜 이유가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현직 측근들이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 시 대안으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갑자기 거론하던 것에서부터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요. 이 핵무장 용인 주장이 사실은 미국이 호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핵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게 최근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트럼프의 그러한 야심찬 계획은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일각에서 주한 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상상을 추월한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말할 표현이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만 해도 886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무려 1152조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이니 군사 관련으로만 쓰는 돈만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이를 한 해에 쓴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군사 관련으로 쓰는 건 그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개발과 양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의 경찰관 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 주요 분쟁 지역들의 병력을 파견할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견제에까지도 군사력을 할애하다 보니 일반적인 국가들의 1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돈이 쓰이는 거죠. 바꿔 말하면 미국이 해외에 파병하는 병력만 줄여도 내치를 위해 쓸 예산을 적지 않게 확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주한 미군 등 해외 주둔 병력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군 철수 주장 및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주장은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또 다른 돈벌이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주둔했던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막대한 무기를 도입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해당 병력이 그 지역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미군만 믿고 자체 국방력을 기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군이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도로 점령당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머니를 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를 위해 트럼프는 집권했을 당시 한미 간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 내용 중 하나로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 및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말한 최첨단 전략 자산은 그동안 얘기해온 핵잠수한 부분도 있고 첨단 정찰 자산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던 2017년에 이미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및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훗날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 장관의 측근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다. 일본과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며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내야지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는데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핵 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팔아먹을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아 본인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나 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측근들을 통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 미군 계속 두고 싶으면 방위비를 더 내고 그게 싫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우리 핵무기를 사면 된다는 거죠. 물론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본인들부터 나서서 반대했던 핵폭탄을 갑자기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는 건 무리수인 게 맞습니다.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은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핵 잠수함 정확히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그 자체는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핵무장을 하느냐는 그와 별개기에 핵폭탄 등 직접적인 핵무기보다는 반발이 적어서죠. 미국과 영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호주가 쓸 핵 잠수함을 만들어 팔겠다고 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도 바로 이 핵무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으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핵 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의 오커스 핵 잠수함 중 5척은 직접 건조해서 인도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가 직접 건조하게 해 총 13척을 인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I I를 위해 호주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2450억 달러 하나로 약 319조 원에 달한다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을 갖기 위해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반해 가까운 거액을 쓴 겁니다. 물론 이 돈을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니 한 해 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금액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트럼프는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중국 바로 옆이고 러시아도 가까이에 있으니 호주보다 훨씬 더 핵 잠수함의 필요성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핵 잠수함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은 주한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측근들을 통해서는 핵무장 용인론을 조성하며 판을 깔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러한 장난질에 놀아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국가 예산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무기 수입만을 위해 썼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완전히 박살할 게 뻔해서죠.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핵 잠수함이라면 굳이 수입까지 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자체 핵 잠수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당시 러시아로부터 들여와서인데요. 에이!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이 당시 일부 언론의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해 미국 측에도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팀 해체 시점에 이미 4000T급 핵 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는 맞춰 놓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원자력 연구소 차세대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핵 잠수함 개발에 참여했던 김시환 박사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 의해 2004년에 누출된 개발 계획의 4000T급 핵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해 착수해 500, 2012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실전 배치할 거라는 내용과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죠. 누출된 내용에 따르면 개념 설계 기간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계획되었다고 하니 김시환 박사의 말대로인데요.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누출돼 미국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재정 문제까지 겹쳐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은 엎어졌지만 작금에 더욱 발전된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고려하면 핵 잠수함 개발을 할 역량 자체는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처럼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핵 잠수함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까지 갖췄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미국 등 관련국들이나 국제 원자력기구 IEA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승인을 얻는 건데요. 이 또한 미국이 스스로 판을 깔아준 덕에 이번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핵 잠수함을 팔려면 핵 무장을 금지하면 안 되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핵 무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에 나중에 반대할 면분도 마땅치 않을 겁니다. 2. 단적인 예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핵 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자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 북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핵연료 제철이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이기 때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왜 안되겠냐라고 답해 트럼프가 재집권 시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을 전했는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 등 본인의 측근들부터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을 뒤엎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핵 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은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자체 핵 무장론이 EU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의 핵 잠수함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핵 잠수함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핵 무장 근거로 삼으려 들겠죠.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통한 불안감 조성으로 떼돈을 벌려고 했던 트럼프의 전략은 자승자박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1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전부터 주한 미군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오고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의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의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세계의 동체를 가진 삼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치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에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전투함의 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에마로 시장 진출해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에마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모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해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삼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 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끈질긴 구해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 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에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차력 무인 잠수정 및 기대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준은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에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 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의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효추진체계 AIP와 소음적 암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역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위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외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사는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의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오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내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구 자주포 헌치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북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최근 센카쿠 일대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의 오발 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만해연 못지않게 중국의 군함과 해상민병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자칫 중국과의 외교 비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순찰대를 운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어리숙한 한자위대 대원의 실수로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 해군은 이를 핑계삼아 대만해업에 있던 19척의 군함을 센카쿠 일대로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항구 근처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 피해만 확인됐으나 운 나쁘게도 이번 사건은 그리 단순하게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전력을 파견했는지 지난 19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 오발사고는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의 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밖에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서 갑자기 20기관포, 8발이 발사된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해변가에 울려퍼진 발포음에 주민들은 크게 놀라며 태어나서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가 났고 실탄을 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또 이어 지역 주민들은 실탄이 향했던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비틀어졌어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이 의문이 오발사고는 선장과 승무원 등 7명의 자위대원이 해상사격 훈련에 앞서 사전 점검과 훈련을 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기관포에 탄약 일부를 장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포탄을 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대원에게 발포를 지시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민간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까지 나서 이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과 원인 규명을 실시할 것이라는 등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데는 애초에 피해의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도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의 창문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산의 실소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와 가까이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한국으로 치면 대마도와 비슷하게 평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 꽤나 들어차 있었고 한때 일본 언론에선 지나치게 늘어나는 중국인들의 지분 때문에 오키나와가 중국의 수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과거 아베 시절엔 오키나와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법적 조치가 시행될 뻔한 적도 있었죠. 이번 오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주체였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필이면 자위대 소속의 군함이 타국의 자산을 공격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를 침범 행위로 간주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처럼 지도자 간의 원한 혹은 군인의 다툼 등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를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분위기가 아닌데요.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난 현재 대만 해협에 진치고 있는 중국 함대 일부가 센카쿠 열도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날 중국 해군의 프리기탐 한 척이 센카쿠 남서쪽 수역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리기탐은 일본 정부가 통강과 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절차를 위해 설정한 접속 수역에서 약 5분가량 머물다가 돌아가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8년 6월에 이어벌서 다섯 번째로 이보다 조금 앞서 러시아 군함 또한 두 개월 전 태풍을 피하려 한다는 핑계로 소수의 군함이 접속 수역 내로 진입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이 러시아와 짜고 이곳의 군사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곧바로 주일 중국 대사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 순시선이 중국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 만큼 자국의 안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해군을 현장에 파괴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는 엄청난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노려왔던 중국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센카쿠 열도 우호스리지마 북쪽 42km 해상에 나타난 중국 해경세척은 이례적으로 기관포까지 탑재하고 1시간가량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추가 병력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도쿄 전체가 격분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중국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엄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중국의 무력 시위는 18년 들어서만 세 번째로 한 번은 중국의 해경 함정 8척과 크루즈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 잠수함이 일본 접속 수영 내부로 들어오자 해상자위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중국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 센카쿠 쪽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고 경계하다가 미야코즈마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공해상에 있던 중국 프리기탐도 일본 접속 수역에 들어와 자국의 잠수함을 경화하기 시작했고 중국 잠수함과 프리기탐은 일본 호위함과 하루 반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이틀이 지난 후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성홍기를 단 중국 잠수함 사진이 일본 언론 전체에 도배됐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이 반복적으로 무력 과실을 통해 주일 미군과 일본이 먼저 공격하기만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전쟁 명분이 없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미리 배치돼 있던 프리기탐 일대를 접속 수역으로 보낸 것이 전부지만 황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새로 구축한 푸제남을 이곳에 배치할 경우와 더불어 4천 통급 호위함 18척을 추가 배치할 조짐도 관찰되는 등 중국 해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해군 못지않게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동향이었는데요.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중러연합훈련 이후 센카쿠 열도에 머물던 러시아 해군 함정세척이 구바와 다이쇼섬 사이 수역에 진입한 것을 최종 확인됐다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에서 훈련을 끝낸 러시아 해군 구축함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하는 도중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경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푸제남을 비롯한 중국의 호위함과 러시아 함대의 연합공격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는 커녕 오키나와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이들 연합군을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요. 일본은 분명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쟁 가능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고 이러다 진짜로 모두가 우려하는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될 따름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와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와의 가치가 수직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 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와 가치가 추락한다면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 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아나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채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일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이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볼력을 위주로 한 치킨 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볼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LP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우죽순 생겨라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거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 치킨 게임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이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칩사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와 한국의 칩사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나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사드베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사드베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CYEMER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SMIC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 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으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코는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이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이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의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